리허설 노래가 노래다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히트쉽 아 진짜요? 히트쉽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딱 아 그런 부분이 딱 상상이 되긴 하더라고요 히트쉽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걸 꼭 저도 닭다를 닭다를 그 화면 갚두러 아이 제가 갚을려 꼭 좋아해요 불러보면서 네 불러보면서 다시 불러내고 이게 가장 중요해가지고 아 근데 예뻐졌어요 예뻐졌어요 저는 좀 살쪘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더만 잘해주시면 돼요 더가 제일 어려운 가성으로 빠지는 끝처리를 좀 꾸준히 그게 가성이 높으면 차라리 난데 맞아요 한 번 해볼게요 그걸 또 알아주셔서 그래서 당신에게 커져가요 목소릴 마음으로 다가갈게 매일 따뜻하게 널 감싸며 MR이 좀 더 크게 들려도 될 것 같고 제일 크게 높여놨거든요 지금 잘해보겠습니다 네 조용한 세상에 그대가 오면 나의 마음에 소리 깨어나죠 MR이라는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더 크게 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맘은 이전보다 더 더욱 당신에게 커져가요 목소리 들려줄 수 있다면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더 잘하겠습니다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담백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안한 이 순간만 기다리죠 그대와 있는 이 고요한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대와 있는 이 고요한 시간들을 한 거 음 음 음 한 걸음 더 그대에게 가까이 오늘 내 맘은 이전보다 더 오늘 내 맘은 이전보다 더 오늘 내 맘은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 끝처리 더 잘해보겠습니다 음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대에게 가까이 오늘 내 맘은 이전보다 더 음 하하하 목소리 우우우우 들려줄 수 있다면 전할게요 전할게요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다가갈게 매일 따뜻하게 널 감싸며 목소리로 들려줄.. 여기도 쉬지 말고요 들려줄 수 전까지를 쭉 이어서 한 번 가는 느낌으로요 네네네 목소리로 들려줄 수 있다면 전할게요 목소리로 들려줄 수 있다면 전할게요 목소리 목소리로 목소리가 다가갈게요 좀 들긴 한데 어떠세요? 저는.. 아 진짜요? 아 좋아요 안 된 느낌이.. 아 네네 만약에 두 번 정도 부르고 전게 나면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네 조용한 세상에 그대가 오면 나의 마음의 소리 깨어나죠 응 저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녹음 끝났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녹음을 다 마쳤습니다 아 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의 OST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번 곡도 너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녹음하면서도 칭찬도 많이 듣고 아주 몸들바를 모르겠는 그런 녹음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꼭 저도 챙겨보고 싶어요 정우성 선배님과 신현빈 선배님도 주연이라서 한 번 보고 싶고 그런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너무 기억에 남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캐럿들